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mm 정도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꽤 길게 내릴 텐데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가을빛 치고는 양도 다소 많겠습니다. 지금 하늘 모습을 보시면 제주도는 흐리고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 가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서쪽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지겠고 강원도 영동은 새벽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강릉 10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 서울 17도, 강릉 13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전북과 전남 서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9도, 낮 기온 전주 19도, 광주 21도, 부산 19도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 5.5